잉 저기요 저기요 야 야 너 뭐야 인마 아 내 송편 이씨 가만히 서 씨 야 이씨 오늘은 송편을 만들어 볼 거에요 조물조물 좁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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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죽을 떼서 둥글게 둥글게 넓게 펴주고요 이렇게 콩을 넣어주고 발 모아줍니다 꾹꾹 눌러주고 완성 통에 잘 담아줘요 와 맛있겠다 에잉 뭐하세요 응 너 인성 문제 있어 야 야야 어디 갔어 너 이씨 너 잡히면 진짜 죽는다 어디 갔지 어디 갔지 땅으로 꺼졌나 아씨 어디 갔어 응 아잇 야이씨 거기서 인마 너 잡히면 진짜 죽는다 ㅆ %%& gosto cryptocurrency 내 송편 내놔 아 아 ㅁㅆ 죽었어 진짜 거기서 도둑놈아 너 진짜 죽는다? 잡았다 동네 거기서 아 내 모르 진짜 이상한 놀이네 저기요 저기요 야 야 너 뭐야 인마 아 내 소금편 가만히 있어 야잇